아이고 아이고 경쾌한 리듬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꼼치 시작했어요 그레이 짱 그레이 짱 이게 저희 셋이 모이면 안 되네요 저렇게 되네요 어땠어? 느낌이 또 사람이 밝아졌어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상 화려하네요 내가 좀 화려하게 했네요 가사는 항상 궁금한 게 세 명이잖아 그러면 거의 하나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사를 진짜 궁금하다 우리는 각자 파트를 이 부분 이런 내용을 쓰는 거 이 부분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정해지면 다 써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수정하고 그 자리에서 분배하고 그리고 이어받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기도 하고 먼저 여덟 마디 쓰면 뒤에 사람이 그거 듣고 뒤에 여덟 마디 쓰면 궁금한 게 서로 이렇게 파트 녹음할 때 누가 잘 썼나 이런 거 경계하고 이러지 않나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경쟁 선의의 경쟁 그래서 실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돈이와 대준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제가 가사를 쓰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정체되고 있고 자극이 없으네요 자극이 없으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쓰면 다 좋다고 해요 이게 이게 진짜 들어갈 줄은 좋은 소스가 뿌듯하네 베이스 그래도 라인이 잘 나와서 아 다채로 또 캡처 소리에 또 넣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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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레트로 느낌 확 나네 그냥 나는 마드리드 온 줄 알았지? 나는 그냥 대살레공초에 와 아니 악스터야 아니 세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니 악스터 느낌이 나는데 짠 짠 오 근데 곡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완전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형 준비하신 랩을 한번 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 같은 피부와 목선에 뷰리 어플도 안 썼논 잠깐만 이게 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벌써 찢었어? 벌써 찢었어? 거짓말 같은 피부와 목선에 뷰리 어플도 안 썼논 뻔하지 않은 느낌 니 데일리 룩은 쏘올올리 형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신나가지고 감 멋지다 골빈 금방금방 끝나지 프로들이랑 아니 진짜 그레이 씨랑 작업을 해봤는데 녹음을 받으면 다 만들어놔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바로 믹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야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지도 않고 그걸 들어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중이는 녹음이었고 믹싱만 한 두 달 걸리네요 후보정 후보정 믹스에만 한 3천만 원 좋은 장비 나올 때마다 계속 믹스 한 백무 형이 하신다고 네 그만하지? 너 이거 한번 붙여볼 거야 언제까지 그레이하나? 한 번 흔들어 붙었구나 행주 차례네요 쇼미 우승자입니다 셰프 약간 지코 씨가 입었던 트위닝이랑 비슷한 느낌 약간 분홍 소세지 느낌 약간 먹부리는 체육 선생님 가이드가 솔직히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가이드가 너무 좋으니까 본 녹음이 더 안 좋을까봐 응 만나고 싶어 나 예이 일단 겹쳐 먼저 하 예이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는 나의 친구 내 친구 나의 친구가 떡천여친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전여친에 탈지 내는 사짐에 업로드 어떻게 이렇게 썼어? 와 약간 차에서 넘어가고 있어 맞죠? 저 다리 좀 해볼게요 아니요 이게 우승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게 이게 쇼미더머니가 확실히 이게 있네요 이게 우승이라는 것이 마이크 하프 쫄면 안 된다는 거지 원투버트로 바로 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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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근데 약간 흥얼 죽지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잘했어 홍보 대사로 즐겨 내 삶을 뭐를 놀랐나봐 나는 살아 너는 팔로우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그레이가 가장 자신했던 녹음을 누가 받아주시냐 드래곤 누가 봐요? 너 딱 이 자리다 이게 또 그레이의 조종석에 누가 앉아 보겠냐고 이 수많은 히트룩이나 피시방 사진 같은 건 기분 탓이죠? 갑자기 그렇게 보이네요 야야야야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도이비가 긴장한 것 같은데 당황스러웠어요 헤이 헤이 러미 캣? 그럼 혹시 이거 레코딩이 안 된다면 봐주면 안 되지 레이 레이는 못 찾아 제가 쓰는 설정이랑 달라가지고 에이 에이 렌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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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들어 볼게요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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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한 거야? 네 좋은데? 저 때 놀랬어요 진짜 음악적으로 파고 드니까 리듬 파워가 그래 근데 어떻게 음악하는 느낌이 좀 났나요? 리듬의 향연이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음악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라이브에서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리듬 mannequist 상관 뱅 연기 집중 오 뱅 뱅 야 이거 그레이 만만치 않겠는데 이번에는 진짜 실제 그 악기들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꽉 찬 느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바바바바바 이거랑 더 맞게 그냥 좀 더 간결한 버전도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많잖아요. 필링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확실히 원하는 건 섹션 자리를 원했던 것 같아요. 라이브하면 되게 잘생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